나? 왜?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우리 아기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 하다. 우리 아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없이 처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기 또 아픈 거예요? 아침에 갑자기 호흡이 불안해지면서 심장이 느려지고 산소 수치가 떨어졌어요. 아기, 사망했습니다. 사망이요?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우리 아기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아가야, 이리 와. 엄마한테 와. 눈 떠봐, 아가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세, 세월호사! 아가야, 엄마 왔어. 엄마 좀 봐. 나요, 나라고요. 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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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거짓말이지? 우리 아기 잘못된 리가 없잖아. 더 공격해 주고 있었잖아. 엄마 왔어. 엄마는 엄마. 미연아. 아기도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아기도 부모님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 차가야. 장기절찬 병원에서 도와줬거든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미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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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아.